아이고, 크래시아나 아, 왼쪽 플랫 에일러론 맞았어? 네 눈먼탄에 맞은 것 같은데 이 새끼 브레이크 했어, 이탈했어, 이탈했어 네 아, 기동전에 큰 이상은 없네요, 다행히도 지금 다이구 하셨어요, 방금? 어 아, 난정이다, 저기 이제 식사는 무슨 것 같은데, 지금? 형, 식스 클리어 카트? 인데, 제로 하나 보네요 아, 재 Ort지네 아, 벗겟네 아, 긋색 아, 잠깐만, G10이다 뒤에 하나 또 붙었네? 아, 아, 좋다 주포니가 해야겠다, 아, 맞았어, 맞았어, 맞았어 일단 내려갈게요. 저로 아 1번기 오! 오케이 하나 크래쉬 뒤로 하나 붙는다 네 프레이크 프레이크 프라이드 프라이드 형 한 대 맞아가지고 프레이크 오케이 빠졌어요 오케이 아 병신아 쟤는 왜 자꾸 지한테 오라그래 애초에 커브 미칠 상황이면 진킹을 해야할 상황이란건지 오케이 식스 잡았다 어? 얘 계속 좀 이상하다 오케이 밑에 한 발 미스 아이고 아깝다 리드를 더 줬어야 돼 그냥 에너지가 응 나도 에너지가 없어진다 와 따라오네 따라와요? 어? 어 선회를 따라오는데 아... 저 식스에 하나 아이고 형도 지금 잡혔다 지금 아 하얗텐데 치저스라도 걸어야겠다 참 cargo 아 고도 300 고도 300, K15 헤딩 245에서 좌우로 이동적인데 아 오케이, 불 꺼졌어? 네, 지금 꺼졌어요 너 계속 그대로 이탈해? 거리 멀어지고 있지? 아이씨 기둥되면.. 아이씨 미안 하야부사 하야부사요 아이씨 아이씨 아 그냥 직선이탈하면 됐는데 하얗테인줄 알고 실례식이 비슷하지 두 명이 네 타혜 스토저씨 파워 진짜 바글바글하다 연기는 안나고 오일 멀쩡하고 워터 멀쩡하고 좋아 아이씨 이거 완전 춥진으로 간건데 완전 밑으로 낮게 깔아서 추적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위에 잡고 나면 아마 위치 노출될 수도 있어요 저 앞에 두탄을 빼고 있어가지고 그럴거 같네요 아마도 저게 나보다 낮게 비행하네 옷 좀 가지고 올게요 어 어우 요동 좀 그만 쳐라 아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아 야씨 이걸로 치냐 이 둥신아 아 아 아휴 답답하다 도망가야지 아 아휴 진짜 겁나 안들리네 설칼대 아 상상하게 되겠지 오마이 어 아 아 하야부사도 놓치고 하야부사도 놓치고 포크제어가 안되겠죠? 아우 대금포 와이씨 너무 존나 아프다 이야아